수원 삼성이 K리그2, 2부 리그에서 단 두 번째 경기만에 첫 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1라운드 경기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무패 우승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선수들도 1라운드 아산전을 5대0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되게 자신만만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1라운드도 정말 간신히 이겼고요. 2라운드에서는 이랜드에게 그 자신감 있는 인터뷰가 무색하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두 경기만에 무패 우승의 꿈이 무산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염기훈 감독이 어쨌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져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플레이를 밀고 나가겠다.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염기훈 감독이 밀고 나갈 만한 전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염기훈 감독이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전술 포인트는 4-2-3-1 전형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전진우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박상혁 선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물론 박상혁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당분간 경기를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라운드에서는 박상혁과 전진우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1라운드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왼쪽 풀백에 있는 최지목 선수가 1라운드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2라운드에서는 장석환 선수가 나왔어요. 왼쪽 풀백이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사실상 왼쪽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면서 왼쪽 풀백을 한 명 올리면서 중앙지역의 선수를 한 명 늘려서 4명의 미드필더를 안쪽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이 한 명 올라가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이상민은 그대로 오른쪽에 남아 있으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중앙지역엔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매우 공격적인 전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아까 박상혁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제 당분간 못 나온다고 했는데 박상혁 선수가 핵심이었어요. 박상혁 선수가 이 중앙에서 선수가 많다는 것은 특히나 미드필더들이 많다는 것은 안쪽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상혁 선수가 특히나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전진우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종성이 한 칸 조금 더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종성이 올라가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앞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일단 있기 때문에 앞에 올라가서 수비수 한 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내죠. 끌어내면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서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 라인에서 미드필더가 수비를 끌어내면 스피드가 빠른 이상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런 형태가 그래도 1라운드 2라운드 동안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오른쪽 풀백인 장호익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장석환은 올라가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가 됩니다. 그때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전진우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중앙지역에 박상혁이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중원에 두 명의 미드필더와 함께 네 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후방에서는 쓰리 백이 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미드필더가 이렇게 중앙에 네 명이 위치하잖아요. 네 명이 위치했을 때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미드필더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끌어내고 침투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를 한 명 끌어낼 때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이상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1라운드에서도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까랑 똑같죠? 세 명의 센터백이 있고요. 왼쪽 풀백은 높게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측면 공격수가 들어오고 기존의 중앙에 있었던 세 명의 미드필더와 함께 네 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있었던 박상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한 명 끌고 움직입니다. 수비수를 한 명 끌고 움직이니까 측면에 있었던 이상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수원삼성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연기훈 감독이 본인이 자신감 있게 전술을 밀고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전술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슨 전술을 밀고 나가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향과 전체적인 틀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경기가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경기를 할 수는 없죠. 이 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상대팀은 당연히 이 틀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고 상대가 우리 전술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도 변화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대응책을 무너뜨리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감독들의 수싸움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싸움에서 지난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물론 이랜드가 승격 1순위 팀으로 손꼽히는 팀이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김도균 감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훈 감독보다는 한 수 위에 감독이긴 하지만 연기훈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는 김도균 감독과의 수싸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랜드가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1라운드에 했던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왼쪽 풀백이 올라오고 중앙지역에 선수가 들어가면서 앞쪽에 5명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가 이번 경기에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마크를 하면서 수원이 선수들을 앞쪽에 많이 배치한 다음에 수비수를 끌어내도 후방지역에 충분히 이 공간을 커버할 만한 수비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랜드가 수원 삼성의 움직임이 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이렇게 중앙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좌우 측면에도 선수를 배치하면서 분명한 틀은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러한 틀이 사실은 맨시티라던가 토트넘이라던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만들고 있는 틀이거든요. 앞쪽 라인에 풀백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넓게 배치가 되면서 다섯 명의 선수 숫자를 배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염기훈 감독이 이 다섯 명의 수비 숫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전수를 준비해오는 것은 분명히 부족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도 이걸 아니까 중앙지역에 좀 모여서 수원 삼성이 가운데에 선수 숫자를 많이 늘렸다면 우리도 가운데에 선수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수원 삼성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랜드가 분명히 다섯 명의 수비 라인 그리고 중앙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원 삼성이 중앙지역에 선수를 좀 많이 배치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매우 좁아요. 그러면 보통의 팀들은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쓰면서 이 안쪽에 쏠려있는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원 삼성이 그냥 이 모여있는 좁은 공간으로 그냥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요.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역습 찬스를 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이 꾸역꾸역 이 안쪽에서 패스를 전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술적인 움직임은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이 앞쪽에 있는 뮬리치라던가 이제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 상위권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수에게 그냥 의존하는 좁은 공간에서 알아서 풀어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원 삼성이 또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 보통 이제 토트넘이라던가 맨시티라던가 중앙지역에 선수가 많지만 좌우 측면에 선수가 있는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수비라인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스가 수비라인에서 짧은 패스로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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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사실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분산이 안 되죠.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래서 수비라인에서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를 계속 뿌려주는 이러한 포인트가 사실은 맨시티든 토트넘이든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데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도 중앙지역에 오스마를 뒀어요. 그래서 이랜드가 공격할 때는 오스마를 시작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넓게 넓게 패스가 쭉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원 삼성은 이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그러한 전술적인 움직임도 부족하기 때문에 롱패스가 거의 안 나오거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지역이 정말 꽉 막혀서 수원 삼성이 볼을 많이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경기였고 그리고 여기서도 박상혁 선수가 이제 안타깝게도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경기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김주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전진 후 왼쪽에 김주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주찬 선수의 장점은 황희찬 선수처럼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정말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여유로운 공간이 있을 때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이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염기훈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쓰려면 김주찬 선수가 왼쪽 라인에 있다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와서 전진우, 김상준, 이종성, 김주찬 이 4명의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주고받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본인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김주찬을 뛰어나가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가운데에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주고받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선수가 바뀌었는데 아무리 본인의 축구가 좀 밀고 나가고 싶고 본인의 전술적인 틀이 있고 그런 건 이제 이해하겠지만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볼을 주고받게 만든다. 감독 경력이 부족한 감독들이 보여주는 특징이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연기훈 감독의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초보 감독의 티가 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전술에 상대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맞게 우리의 전술을 변화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상대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해서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연기훈 감독한테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랜드가 이번 경기에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든 다음에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이제 수원하고 반대입니다. 수원은 4백에서 3백이 됐죠. 이랜드는 3백에서 왼쪽 라인에 있는 조동재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오른쪽 라인에 실바가 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3백 혹은 5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조동재, 오른쪽에서는 실바가 좌우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4백에서 3백으로 변화하는 이제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이 좌우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백을 만드는 팀들이 보통은 미디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고 풀백이 내려오기 전까지 4백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런데 수원 삼성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커버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바와 조동재 이 두 선수에게 계속 공간을 허용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거냐면 왼쪽 라인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동재가 왼쪽 라인에 있다가 공격수처럼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 이 움직임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랜드가 5, 4, 1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가 박정인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정인 선수가 조동재가 올라오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장호익이 박정인을 따라가다가 조동재를 놓치는 거죠. 되게 이제 단순하지만 이게 이랜드의 지난 경기 포인트였거든요. 이 움직임에 한 번도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두 골을 먹힐 때 패턴이 다 똑같았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 있었던 박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보면 수원 삼성이 왼쪽 풀백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3백이었거든요. 3백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장호익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뒤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랜드의 왼쪽 풀백 조동재가 이 공간으로 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공간으로 올라올 때 측면 공격수가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이 전술에 대응을 하려면 그런데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가 뛰어들어가는 조동재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왼쪽 라인에서 조동재가 올라왔을 때 조동재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여기서 조동재가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수원 삼성의 3백 그냥 딱 3명만 위치해 있고 왼쪽 풀백이 아직 미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조동재 오른쪽에서는 실바 측면 공격수에게 측면 공간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비라인과 미디필더라인의 간격 유지가 안되면서 이 가운데 공간이 허무하게 프리패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지역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오른쪽 라인에 있었던 실바가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이랜드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실바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왼쪽 풀백인 장석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죠.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공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먹혔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또 먹힙니다.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공격이 시작되죠. 이번에는 실바가 경기 막판에는 왼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왼쪽에서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실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수원삼성의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움직여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풀백 조동재가 높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명확한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똑같이 그냥 먹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은 90분 내내 이랜드가 계속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힙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조동재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여기서 그대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 연기훈 감독이 이제 초보 감독의 티가 난다는 것이 김도균 감독의 이 변형적인 파이브백 혹은 쓰리 백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상대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나왔다 혹은 평소보다는 다른 전술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전술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전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지난 라운드에는 뭐 김도균 감독의 수싸움에 완벽하게 연기훈 감독이 패배를 한 거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연기훈 감독이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경기는 분명히 이 감독의 미숙함이 드러났던 경기였고 이제 수원 삼성이 뭐 스쿼드 적으로는 연기훈 감독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 그리고 한 경기 졌지만 우리의 플레이를 계속해 나가겠다. 스쿼드가 다른 팀들보다 좋으니까 약간 전술이 부족해도 선수들의 힘으로 득점이 나오고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브리그에 있는 감독님들도 어쨌든 연기훈 감독보다는 훨씬 더 감독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수싸움에서 저버리면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과연 편안하게 승격을 할 수가 있을까. 혹은 승격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승격을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기훈 감독이 본인들의 전력이 다른 팀들보다 좀 월등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 이러한 이제 좀 능력들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좀 고심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한 시즌만에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